무슨 밥을 이렇게 살벌하게 먹냐? 알았다 간다 양이 많구나 많이 먹어라 야 너 또 뛰었냐? 당했어 뭐? 쟤 이름 뭐냐? 양송이 양송이? 이름 한 번만 그냥 야 오늘 양송이 작업 들어간다 야 오바야 실례합니다 혼자 드시나봐요? 나 기억 안 나요 어제 제 생각이 맞았어요 너 뭐가? 양송이 얼굴처럼 이름도 이쁘잖아요 딱 맞네요 하하하하 아 난 양 유빈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희씨 아 아까 아니냐? 혹시 나하고 만나기 전부터 알던 사이 아니야? 여태 말했는데 졸았냐? 나도 너랑 본 게 처음이라니까 어쨌든 축하의 손이야 거봐 내가 뭐랬어 여기 오면 좋은이 생길 거라고 했지? 그러게 어휴 이게 웬 떡이냐 근데 그 사람 믿을만한 거겠지? 아니 좀 걱정이 돼서 사실 우리 가끔 생각 없이 유치한 남자들 때문에 마음 아픈 일 많았잖아 친구 사이 망가뜨리는 건지도 모르고 또 괜히 널 통해서 나한테 넘겨줍지만 유빈씨 그런 사람 아니야 나도 그러길 바라지 하긴 어제 얼핏 봤지만 사람 좋아보이더라 천천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